호리미아 끝난 줄 알았죠? 짜잔! 인기의 힘입어 호리미아 17권과 17권 한정판이 발매되었습니다. 호리미아 17권에는 새 에피소드를 포함한 특별 단편 4편과 단행본에는 미수록된 번외편 3편 호리미아 전에서 공개된 최종화 호리 버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알차다 알차! 또한 동시 발매되는 호리미아 17권 한정판에는 지금까지의 일러스트를 담은 메모리얼북 보너스 트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의 존잘! 특별 띠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띠지에 있는 응모권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아크릴 컵코스터 6종을 선물로 드리니 무조건 참여해야겠죠? 왜냐? 진짜로 예쁘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호리미아 지금 바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